고요 우유 우유 도배도 하다 말았네 색이—벗겨진 건가? 뭐지? 떼였어? 오마이갓 떼— 떼였어 나는 페인트칠이 벗겨진 안줄 알았는데 그래도 떼였어 어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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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머 그럼 이거 다 떼라는거 아니야 어머어머 세상에 어머머머머머 아아... 허... 오... 너무 싫어쩠... 으으... 야... 이게 돈스타브를 같이 합방을 할려고 가장 먼저 기획을 한거는 홍달기씨랑 젠데 음 상대적으로 좀 만만한 두 분을 초청했습니다 저기요 저 비싼 여자거든요? 전 봤습니다 전 만만합니다 많이 불러주세요 와 진짜 태세 돌아가는거 봐 진짜 못돼 먹었어 아 기밀린도 불러라 기밀린도 불러라 맘맘매야 랄랄랄랄랄랄랄 여러분 안주는 다 챙긴거 맞죠? 네 과자소리 지린다 장알찌감 비싼거 먹네 짠과자의 대명사 저는 눈알감자 눈알감자 뭐야? 아니 눈알감자가 아니라 눈을 감자 아아아아아아 왜 이렇게 대위한 과자로 만들어 난 그렇게 들어가지고 놀랬잖아 마지막 홍삼 마켓 먹었는데 알딸달한거 같지 너무 건강해져서 아 너무 가리맞으셨구나 아유 어 벽도 다 닦았네? 뭐지 수많은 딸깍딸깍 소리 너네 뭐해 미친놈들아 아이 조용하게 서로 대골레질로 싸우고 있어 아무 말 없이 이러고 있는게 다 웃기네 그러니까 남자를 밖으로 보내 화장실이 혼자 박혀있으니까 왜 이렇게 안도감이 들지? 방콕러들의 본능이잖아 학창시절의 그 추억들이 떠오른달까? 거기서 밥먹 아 너무 슬퍼 단무지 없는 김밥으로다가 아줌마 단무지만 빼시면 어떻게 해요 오이도 빼다니잖아요 그게 있으면 이제 아삭아삭 소리가 나서 들킨다고 으하하하 도bn 3개나여? 되 직접 트롤 마렵다 야동 따오면 즐거워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 젠장 다 이를거에요 괜찮아 휘바바도 나 야동보는거 알고있어 으아아아 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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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왜 인정해주시는거지 젠장 이를게 없구만 으하하하하하 으으야 아 자꾸 따라와요 따라와요 따라온다고 빨리 자 아 아 지금 낮이여서 못자는구나 미안 좀만 더 버텨봐 저녁되면 바로 자요 오지말라 조선족임 오지말라 으하하하하하하하 맘맘매야 상호아저씨 왜케 아니 하하하하 쉽게 피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 않았어 밑으로 가야지 밑으로 그렇지 그렇지 페이크맥 아이 개샐 어잇 다시 내려와아아악 아핳하하하하 진짜 ㅋㅋㅋㅋ fridge 오늘 이까지만 할까? 어? 좋아 못 끄면 계속 하고 꺼지면 방전 하자 불좀, 불좀 꺼줄래 했네 야! 지금 낮이 되기 일부 직전이라고 빨리 꺼줘! 꺼줘! 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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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아... 어쩔 수 없지... 아이엠 맘맘 오늘 회식 뒤풀이 어몽어스로 해봤는데 뭔가 좀 시원섭섭하네요 다음에 또 시간 되면은 같이 또 10명이서 놀고 그럽시다 이거 또 뒤풀이 해야죠 맞네, 이 뒤풀이에 뒤풀이 또 해야지 그지 어, 괜찮다 이거 그냥 막 정기 모임 그 모임 이름을 뒤풀이로 해가지고 어, 나쁘지 않겠는데? 어, 모임 이름이 뒤풀이였어? 오늘 회식 뒤풀이 어몽어스로 해봤는데 해킹 들어 올린다 환풍구 쌍남자는 들어 올리는거지? 웠 Tsui 아하하핳하하하핳 워 와 야 다시 한 번 보자 흐하핳하핳하핳하핳 아 underneath 너무 웃겨f 어으 야 아 뭐, 알겠어? 안녕하세요 어, 깜짝이야? 이씨 부엌에 침입자죠. 무서우니까. 왜 이렇게 권장한 남성이 저러고 있어. 너무 뜬금없어서 무서웠다. 뭔 소리지? 키보드에 던질 뻔했다고? 저런 걸로. 아야! 아 깜짝이야. 아 개놀랐네. 아니 아니 처리를 했잖아. 처리했는데 수정이 안 됐다고? 거대한 남자로 한 번 더 보고해야 해요. 부엌에 침입자가 없.. 에? 에? 어떻게 된 거야. 어? 거대한 남자? 하하하하하하 아.. 진짜 깜짝 놀랐네. 맘맘매야. 요! 역시 어그로가 짱이군. 리듬은 만민 공통이지. 아 귀여워. 너무 감사드립니다.. 시투에이션이 SORTED. 아으으으으으으으 읏 너무 감사드립니다.. 뭐지? 아 징그러워! 하하하하하핰핰 chamado 오 설마 징그러워! 으아아아! 징그러워! 어 근데 되게 신기하다 진짜 부르는 거 같네 와 대박이다 아 이거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